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엄마! 어, 왜? 왜? 엄마 왜 불렀어? 그럼 내가 사과 가지고 인형 가지고 봐요. 아, 아기 사과 인형 갖고 싶다고? 네. 그럴? 아, 좋아. 그러면 엄마가 사은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이걸로 도장을 찍어줄게. 어때? 그러면 여덟 개를 모으면 아기 사과 인형 사줄게. 어때? 좋아요. 자, 한번 열심히 해보자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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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다녔어요. 정말? 네. 신천 카드에 도장을 찍어볼게요. 파란색으로. 짠! 한 개 모았네? 네. 우리 사원이 나머지도 다 모아? 네. 네. 자, 일곱 개 남았어요. 네. 장난감 씌워야지. 지금은... 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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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엄마! 장난감도 치웠어요. 장난감도 치웠어요. 정말이네? 장난감도 치웠네? 네. 파란색. 파란색. 펑! 펑! 우와! 잘 찍겠다. 맞지? 네. 소원아 우리 밥 먹자. 네. 엄마 숟가락 나랑 다녀올게요. 그래. 소원이가 숟가락 놔줘. 네. 으악! 아이스크림들을 그래 파란색 아빠 사원 우와 잘 나온다 이거 우와 우리 사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다 엄마 청소 다 했어 우와 우선 이거 청소를 다 했단 말이야 우와 찍어줄게 우와 소원아 이거 봐 우리 소원이 칭찬도장 여덟 개를 너무 하세요 잘했다 자 우와 그러면 우리 소원이랑 갖고 싶어 했던 아기 상어 인형을 엄마가 선물해줄게 바로 기다려 화이팅 짜잔 우와 이거 봐 사원아 춤 다 춘데요 사원아 보세요 우리 한번 뜯어볼까요 짜잔 사원이야 갖고 싶어 했던 아기 상어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다 그치 우리 사원아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춤춘데 watches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와 rod rod 아기 상어 선 바다다다 아기 사랑 아기 사랑 안녕